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공룡아 어디 갔니? 공룡이 사라진 첫 번째 이유 은성이 팍팍! 은성 충돌살! 공룡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? 우주로 떠난다! 풍풍에 숨었다! 은성이 날아와 지구에 부딪혀 엄청난 먼지가 생겼대 어머! 그래서? 햇빛을 다 가렸대 정말? 먹을 게 사라졌대 어떡해! 이게 바로 공룡이 사라진 이유 아주아주 오래 전에 눈동이 있어야지 두 번째 이유 화산이 쾅! 쾅! 화산 폭발! 공룡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? 병원에 입어낸다! 여행을 떠난다! 부글부글 화산이 펑! 하고 폭발해 우연화 산새가 생겼대 어! 그래서? 햇빛을 다 가렸대 정말? 먹을 게 사라졌대 어떡해! 이게 바로 공룡이 사라진 이유 아주아주 오래 전에 공룡아! 공룡아! 다시 돌아와! 구독! 구독! 아! 구독 버튼 눌러줘! 헤헤! 한글자막 by 한효정